자, 계약이 성공하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약수합니다.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니, 부정걸 다. 연락만 주십시오. 249에 빵! 999, 249에 빵! 999 자, 오늘도 공중하고 정렴하게 열심히 일해야겠다.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무슨 일 오셨습니까? 학교 근무가 너무 힘들어서 자리 좀 바꾸러 왔어요. 아, 그러세요? 학교 어떤 게 이렇게 힘드세요? 너무 멀어요. 경기도 왜 이렇게 커요? 가도 가도 끝이 없어요. 경기도가 워낙 커서 그렇습니다. 빠른 시일 내에 인사 고충 해결해 드리겠습니다. 지금 당장 바꿔주세요. 지금 당장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. 지금 당장 바꿔달라는 이유가 또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. 아, 그러세요? 또 어떤 이유가 있으세요? 너무 힘들어요. 공문 읽다가 하루가 다 끝나요. 아, 그러세요? 그 정도 저희 교육청에서는 공무석 암중천 정책을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. 빠른 시일 내에 아마 그 고충도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. 지금 당장 안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? 그럼 우리 마미 부를 거예요. 마미, 마미. 도독. 브라우니, 여기서 딱 기다려. 정혜사님 오셨어요? 응.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 어떤 문제, 어떤 프로블럼으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죠? 네. 따님한테 경기도 교육청 인사정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있었습니다. 인사정책? 너무 멀어. 너무 힘들어. 브라우니. 어, 당장 바꿔줘. 바꿔줘. 지금 당장 바꿔드릴 수가 없습니다. 어, 너 내가 전화한 통화하면 끝이야. 바꿔줘. 지금 당장 바꿔드릴 수가 없습니다. 너 내가 전화한다. 그럼 너 여기 딱 기다려. 딱 기다려. 세XX. 통화 버튼 안 눌러. 브라우니. 애, 물어. 얘, 물어. 어, 안 물었는데요? 브라우니, 뭐라고? 뭐라고? 어, 투명행점. 투명행점. 투명행점은 저희 정책입니다. 그래, 알았어. 그래, 그래. 보니까 내 까구나. 자, 투명행점. 자, 이거, 자, 이거 받고. 이러시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저희 교육청에서는 감사한 마음만 맡겠습니다. 그래, 감사한 마음도 받고 이것도 받고. 인, 인. 자. 어, 좋아. 신고하십니다. 신고하십니다. 연락만 주십시오. 249에 999 249에 999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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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99 999 999 999 1099